지금 수리는 다 끝나신 거예요? 지금 뒤쪽에만 조금 나왔어요. 떨어져서 부수해가지고 지금 부수한 데가 한두 개 다입니다. 천장이 다 묻어졌네요. 네, 지금 여기도 지금. 무엇보다 전기 배선과 닿아 있어 수리가 시급한 상황. 하지만 무작정 나설 수도 없는데요. 지금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손을 못 댈 지경이에요, 지금 이거를. 살짝만 올라가도 지금 부서져요, 이게 지금요. 살짝만 돼도 우정처럼 부서지는데 올라가기도 지금 겁나요, 이제. 어디 보수하는 것도 지금. 다른 데까지 부서져볼까요, 지금. 다른 데까지 부서지면 큰 공사잖아요, 지금. 이 집에서 이번 여름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근심이 깊어갑니다. 이들 부부의 열악한 보금자리는 과연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? 엉 terms if something we hear is very sick of the obviously if we can show you.